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저장소를 만드는 법, 그리고 그 저장소의 코드의 변화들을 하나하나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조선왕조 실력, 뭐 이런 것들을 편찮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. 자 그런데 우리가 버전을 만들면 그 각각의 버전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죠. 무슨 말이냐면 단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상태의 그 코드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특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지금 하는데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버전을 계속 만들어갑니다. 자 그런데 회사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. 그거 드랍됐다.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는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에요.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. 또는 그것은 인류가 아직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죠. 예 기술적인 한계인 겁니다.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작성하던 코드를 그 작성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데 자 그 코드가 한 줄 두 줄짜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. 만약에 여러분이 한 3개월 동안 거의 뭐 밤 12시에 퇴근하면서 작성한 코드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거를 과거로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? 결코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. 버전관리가 없다면. 자 그런 점에서 버전관리 시스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제공을 합니다. 자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돌리기를 하는지를 보진 않고요. 실제 되돌리는 방법은 이 수업의 하위 수업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요. 여러분이 필요한 수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. 자 처음 이 수업을 듣는 거라면 여기 있는 거를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обычно 말씀해요. 자 그럼 제가 원 RX 4m 3m 3m 4m 2m 3m 4m 3m 4m 4m와 жp. 아멘